넷. 이거 깜짝아. 어? 미안. 바로. 잠시만요. 사랑해. 내가 너무 기다려. 아, 그래. 그래서 경림 언니께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서 피스 해결을 오빠랑 경림 언니가 있을 때 했단 말이야. 언니, 여기 뭐 놓고 다녀요? 이거 립밤이랑 이거는 귀마개. 한 핏을 따왔잖아. 근데 확인을 못 했어. 언니가 꺼내질 않았어. 이게 약간 모양 다르네. 아, 그래요? 그런데 경림 언니가 눈치가 좋은 사람이었고. 뭔가 피스에 있구나를 느낀 것 같아. 이거 갑자기 왜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 조립을 하는 거야? 살라고. 이런 입구지. 이게 핀트로 될 수 있을까? 이게 이렇거든. 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? 이거잖아, 지금. 이거, 이거, 이거. 그냥 디자인인가? 조각은 맞아. 조각은 맞아. 이런 식으로 하네? 응.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는 뭐 맞출 수 있는 것 같지 않아? 될 것 같은데. 3개로? 1, 2, 1라운드, 2라운드 3라운드 3개로? 나 여기서 자도 나 예쁜데. 분명히 피스에 키가 있을 것 같았고 뭔가 이 상황을 전환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어요. 너 지금 미친 과학자 같아. 혼자 연구하다가 미쳐버린 과학자 같아. 이게 1라운드, 2라운드까지. 3라운드 피해? 저거 비리옵소가 있어. 비대칭. 비대칭 이걸 어떻게 쓰냔 말이지. 나 지금도 소름돋네, 여기. riskpunkt Digital mark 안 되는 west? 마지막 2라운드. Click 것 같은לל인 내가 움직이는를árken 핵파 ин degradwl. 치트 타카드가lly 맞 tires. 핵 truthfulurious 라면은 시간 사да nich으로ِ 뭐 이 망고 있는 것 같아요?